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최근 7나노 극자외선 파운드리 고객사로 IBM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의 비전을 심었고 오늘은 긴 여정의 첫 단추를 꿰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서 이와 같이 말했는데 그 결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7나노 극자외선 파운드리 고객사로 IBM을 확보하면서 IBM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중앙처리 장치 곧 CPU를 수탁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7나노 공정 경쟁력이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 못지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 CPU는 IBM이 17일 발표한 차세대 서버용 CPU인 파워10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하반기부터 IBM 파워10을 7나노미터 EUV 공정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7나노 EUV 공정은 10나노 2세대 공정 대비 면적을 약 40% 줄일 수 있고 성능은 약 20%가 개선됐으며 50% 향상된 전력 효율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7나노 극자외선 파운드리 고객사로 IBM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삼성전자는 2015년 업계 최초로 7나노 테스트 칩 구현을 발표하는 등 10년 이상 IBM과 함께 공정기술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과로 삼성은 향후 추가 수주에도 긍정적인 역량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메모리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대만의 TSMC와 삼성의 전략은 어떻게 다를까요?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반면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하는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번 IBM의 주문 수준은 삼성이 고객과도 경쟁하지만 글로벌 팸리스 기업들이 핵심 기술 유출을 꺼려 파운드리 물량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만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또한 CPU의 강자인 인텔은 지금 설계와 생산 양축에서 모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공정 미세화에서는 이미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여 7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의 외주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나노 공정으로 직행하겠다는 인텔의 컨틴전시 플랜은 2022년 말 혹은 2023년 초로 다시 한번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삼성전자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와 인터넷 공룡이라고 불리는 구글에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기존에 생산만 담당하던 파운드리의 개념에서 설계에서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맡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인 퓨어 파운드리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설계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서비스를 맡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첨단 EUV 시스템 반도체에 3차원 적층 기술을 업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후공정에서도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마켓 전략팀의 강문수 전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능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을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삼성전자의 행보를 오픈마인드 채널에서 쉽고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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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